붉은 점 살쾅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야생 고양이로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다 자란 붉은 점 살쾅이의 몸길이는 35에서 48cm로 쥐랑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체중 또한 평균 1k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력은 일반 사람보다 6배 더 뛰어나며 어둠 속에서도 사냥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나무 위로 도망치는 습성도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는 피그미 마모셋입니다. 몸길이는 평균 12에서 16cm로 꼬리 길이도 15에서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몸무게 또한 평균 130g 정도라 합니다. 작고 귀여운 외형과는 다르게 포악한 성질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멸종위기종이지만 밀매업자에 의해 멸종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